지금 뭐 하시는 깁니꺼? 지금 뭐 하시는 깁니꺼? 놔 이거 작은어머니 내가 이 집에 어떻게 했어? 나가 내일의 사건 말고 나가라고 동석아 오빠야 저하고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뭐? 뭔 얘기? 작은어머니 집에 오셨다 침싸고 계신다 지금 웬일이야 이 시간에? 강검사 작은어머니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십니다 앞으로 작은어머니 제가 모실 겁니다 고마build! You know what? what love is a crazy woman fine bet